최급자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고 재미있는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스툴을 모델링해 볼 건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기본 형태를 일단 생각해야겠죠. 위에 있는 판이나 또 아래에 있는 원형이나 다리 형태에는 똑같은 게 4개가 필요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약간 크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이 마무리되면 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생각한 모델링 접근은 위에 원의 크기 그리고 아래 원의 크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형태인 콘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장면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 형태를 만들고 반지름을 정해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반지름은 200으로 가장 위쪽에 반지름은 150으로 높이는 650, 화이트 세그먼트는 1 그리고 사이드는 4로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장면에 있는 모든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물체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 형태를 기본으로 나머지 형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디탭을 풀리로 컴퍼팅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거나 이 콘을 수정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려지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 명령으로 40 정도의 값만큼 인셋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크기를 줄이면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벨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면 선택되어 있는 면이 보이고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베벨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스그래픽 뷰로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스그래픽 뷰를 만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락을 걸어줍니다. 그럼 선택되어 있는 면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죠. 일단 높이를 정하고 그리고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때는 바깥쪽 기울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여기에 원이 필요하죠. 안쪽에 있는 원과 위에 있는 원이 필요한데 두 개의 서클을 만들겠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때 서클의 기본 옵션이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를 만듭니다. 위에 있는 서클의 반지름은 170으로 수정해 줍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에 있는 거 작업을 계속해 볼게요. 다리가 4개가 필요한데 4개를 한꺼번에 만들게요. 콘을 이용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콘에서 엣지로 측면에 돌아가는 4개의 엣지들을 모두 선택해 주고 루프 명령으로 연결되는 엣지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이제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쉐입으로 만들 건데 이번엔 옵션을 이용해서 세팅 값으로 리니어 형태로 쉐입을 만듭니다. 콘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하이드 시켜줍니다.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네요. 이제 모델링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서클과 지금 있는 라인 이 라인은 어테치로 합쳐줄 건데 3D 물체에서 떼어낸 스플라인에 어테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서클을 에디태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이 스플라인에 어테치해 줍니다. 기본 형태의 어테치를 하는 것이 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 두께를 지정해 줘야겠죠. 렌더링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해줘야겠죠. 두께 값은 2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32 정도로 부드러운 원이 단면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버텍스에서 물체 아래쪽 점들을 모두 선택해서 필렛 해줍니다. 이때는 최대 값으로 필렛을 해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점이 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하고 웰드를 해줍니다. 웰드는 0.1이 기본 값인데 1.1 정도 해서 빨리 웰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한 점이 되죠. 아래쪽 모양이 다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원을 보면 꺾임이 보이게 됩니다. 스플라인의 인터폴레이션 값이 6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댑티브를 선택합니다. 그럼 둥근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되죠. 렌더링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래 형태가 다 만들어지면 위에 있는 형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위쪽 방향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는데 20 정도의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써클이 가지고 있는 단면이 역시 꺾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서클에 보면 인터폴레이션이 같이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어댑티브를 선택해 줍니다. 쉘 명령을 보면 깨끗한 원이 보이게 돼요. 이때 쉘 명령에서 세그먼트를 하나 추가해서 가운데 라인이 추가되게끔 합니다. 이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위아래로 선택합니다. 이제 챔퍼가 된 부분을 보면 완전히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셋을 해서 챔퍼가 될 부분까지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선택을 확장하고 Glow, Shift 키를 누르고 엣지 레벨을 클릭합니다. 그럼 테두리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 모서리를 챔퍼하면 되는 거죠. 챔퍼는 최대 값을 하고 세그먼트를 늘려서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줍니다. OK 하고 빨간 부분의 엣지들은 두 개의 엣지가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 리무브로 엣지와 점들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그럼 깨끗한 형태의 모델링이 완성되죠. 이렇게 해서 모델은 완성됐네요.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재질을 넣어보죠. Material Editor를 열고 하나의 재질이기 때문에 V-Ray 재질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텍스쳐도 필요 없고 색상만 있는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디퓨즈 컬러를 블랙으로 만듭니다. 블랙은 3정도의 블랙을 만들어 줍니다. OK 하고 반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부드럽게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Reflect에서는 컬러를 180정도로 만들고 Glossiness는 0.8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백그라운드를 보이게 해야겠죠. 이렇게 쨍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BRDF에 보게 되면 GGX가 기본 상태로 되어 있는데 Glossiness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파워프 값이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1.0으로 바꾸게 되면 약간 탁하고 빛이 퍼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탁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Word를 선택하고 이렇게 퍼지는 느낌 하이라이트가 퍼지는 느낌을 만듭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되죠. 하지만 검정색을 보게 되면 사진처럼 약간 탁한 느낌이 아니고 깨끗하고 선명한 검정색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컬러가 일반적이죠. 현실에서는 검정색이 약간 탁하고 뭔가 코팅되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현실감이 있는 재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초급이지만 앞으로 재질을 만들 때 재질에 약간 탁한 느낌을 추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 가는 걸 지금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질들은 다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드 슬롯을 모두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Vray Blend 재질을 사용합니다. Vray Blend 재질은 우리가 만들었던 재질 검정색 재질을 베이스에 놓고 이 재질 위에 어떤 코팅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코팅만 필요한데 여기에 Vray 기본 재질을 코팅해 줄 거예요. 여기도 밑에 있는 건 보이지 않아야지 우리가 복잡하지 않게 되겠죠. 기본 재질 회색의 느낌을 코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재질에 먼지를 살짝 코팅하는 느낌이에요. Vray Blend 재질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옵션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너무 옵션이 많이 보이니까 어지럽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드 슬롯을 숨겨서 보게 되면 기본 재질 검정색의 코팅이 이 회색 재질이 50% 코팅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 50%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코팅 재질 옆에 Blend Amount 컬러가 있습니다. 이 컬러를 보게 되면 128로 되어 있는 정중앙에 와 있어요. 100%를 사용할 경우에는 완전 흰색을 만들게 되면 밑에 있는 코팅 재질이 다 나타나는 거고 코팅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색을 만들게 되면 기본 베이스 재질을 100% 사용하는 겁니다. 코팅 재질을 살짝만 이 재질에 추가해 주면 약간 탁한 느낌이 만들어지면서 위에 사진처럼 그런 재질 느낌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구정도의 회색을 코팅해 줄 겁니다. 개념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재질을 이름을 수툴이라고 하고 적용해 줍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강의를 참고해서 라이트를 하나 만들거나 라이트를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 렌더 세팅으로 렌더링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게 될 인테리어 장면에 이 수투를 넣고 렌더링을 하면서 미세한 재질 조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링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